마음 정했어? 나 그냥 그쪽 하자 한 대로 하려고. 백 씨 양말이야. 생긴 거 아닐까? 남자? 하는 짓이 내 몸을 뺏고 사랑에 빠진 여자인데. 캄캄한 굴 속에 몇십 년 살다가 온천지 꽃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온 느낌이야. 아버지 몇 신데요? 왜?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. 새 세상 같아. 지금 수상님 문제 말씀드릴 거거든. 형도 올라와줘. 운명이란 생각이 들어. 저랑 우리 가족 개인가? 저희 수상님 얘기입니다. 앞으로 뭐든 다 감당할 수 있을 거 같아. 걔가 옆에 있으면. 제가 수상님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다니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상님하고 결혼하려고요.